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AI가 사진을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힙합의 포토 이랜서입니다. 이렇게 흐릿한 사진을 진짜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단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 저장을 하려면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 마음에 들면 구매하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용방법이 엄청 간단한데요. 파일을 선택하면 바로 결과물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흐릿한 사진을 이렇게 보정을 해줄까요? 그래서 저 궁금해서 이렇게 흐릿한 사진을 캡쳐를 한번 해봤습니다. 캡쳐한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흐릿하게 나온 사진이 보이죠? 누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렇게 흐릿하게 나왔다면 완전 망했겠죠? 그런데 이걸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AI 모델이 있는데요. 얼굴 전용 모델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걸 하면 얼굴을 회복시키고 오래된 사진을 보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걸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분석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을 시킵니다. 결과물을 보면 놀라운데요. 왼쪽이 원본이에요. 흐릿한 사진을 제가 캡쳐해서 넣는데 이걸 오른쪽처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오른쪽이 원본이고 왼쪽이 제가 뿌옇게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왼쪽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서 눈도 그려 놓고요. 이런 눈이면 맞겠다 해서 이렇게 놓고 눈썹도 그리고 치아도 없었는데 치아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지금 이 부분도 흐릿해서 다 내용이 없는데 이걸 다 머리카락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아주 옛날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좀 사진이 흔들린 부분도 있고요. 노이즈도 보이고 여기 보면 눈도 섬유하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전용 모델로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지금 개선한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다르죠. 피부톤 부분도 지금 더 깨끗해졌고요. 노이즈도 없어졌고 눈매랑 이렇게 눈이랑 여기 새로 그린 게 보입니다. 눈의 각도랑 얼굴 각도가 달라도 보면 눈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려 놓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개선한 거예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노이즈도 다 없어지고 막 사람을 완전히 새로 그려놔서 이상하게 바꿔놓는 게 아니라 최대한 원본 이미지를 판단을 해서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보면은 완전히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좀 티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낫죠. 섬유하고 실제로 이미지를 볼 땐 이렇게 볼 텐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내보내서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건 그래도 조금 좋은 카메라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개선된 이미지인데요. 피부톤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눈썹도 새로 그립니다. 눈매도 새로 그리고요. 입술도 그렇고 색깔도 조금 변했죠. 머리카락도 더 선명해졌고요. 여기도 보면 눈썹도 새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얼핏 보면은 오른쪽이 원본 같고 왼쪽이 이미지가 조금 망가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미지를 깨끗하게 보전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은 이미지를 노이즈를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더 선명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개선된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미지를 새로 그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선명해집니다. 여기 글자도 엄청 선명해지고요. 여기 보면 테두리, 선, 그리고 색깔, 노이즈 같은 부분도 다 사라지고 새로 그린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얼핏 파워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흑백 이미지를 색깔을 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흑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컬러 정보가 전혀 없는 사진인데 이거를 색깔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흑백 원본을 보고 오른쪽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색깔을 다 칠해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에는 이 색이 어울리겠다 하면 이걸 인식을 해서 칠하는 겁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이 색을 칠하고 얼굴은 약간 붉은 톤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이걸 흑백 사진을 컬러로 직접 칠을 해서 변경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로운 작업이 될 텐데요. 근데 이렇게 줄여 놓고 보면 그냥 원래 컬러 사진 같죠. 이 위에 보면 이 나무 같은 부분 이렇게 따뜻한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 뒤쪽 부분도 약간 빛에 반사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요. 별로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컬러가 구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인데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찍어뒀던 사진을 조금 보정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흐릿하게 나온 게 보이죠. 유니버셜 모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풍경이랑 건축, 동물, 꽃 이런 거를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 보기로 해 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진 않더라고요. 보면 노이즈가 많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노이즈도 생각보단 조금 덜 줄어들었고요. 이게 보면 강아지가 조금 흐릿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좀 선명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사진이 좀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진 품질이 너무 좋거나 하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강아지 사진이긴 하지만 얼굴 전용 모델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좀 바뀌긴 해요. 노이즈 캔슬림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건 뭔가 좀 더 선명해지고 이건 좀 날카롭게 샴푼이 많이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조금 느낌이 좀 많이 변한 느낌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눈매도 새로 그린 것 같아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눈도 새로 그리고 색도 새로 칠하고 해서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은 확실히 조금 더 선명해지고 깨끗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직접 사용해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변경되는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별로 차이가 없는 이미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결제를 하면 됩니다. 힙하우 포토인에서는 1개월 단위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연 단위 또는 평생 버전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반값으로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써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면 평생 버전으로 지금 구매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다른 프로점들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사진을 다 변경해놓고 작업을 마무리한다 하시면은 뭐 1개월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찍어놨던 사진이 너무 흔들리고 잘 안 나왔다. 또는 최근에 찍은 사진도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